네, 오늘의 시그널은 KTNG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까 순매도 종목에서 파라다이스가 있었는데 파라다이스가 지금 일본인 관광객으로만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중국인들은 지금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죠. 그게 육화가 됐든 쌍화가 됐든 보따리상이 됐든 그렇죠?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죠. 일본인 VIP만으로. 중국인이 만약에 양적 완화가 펼쳐지고 코로나 봉쇄가 완화돼서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명동이 붐비고 남산이 붐비고 카지노가 붐비고 면세점이 붐비고 이렇게 되겠죠. KTNG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요즘의 트렌드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얘기인데 물론 이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미라클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가 기업 사냥꾼이라고 누군 부르고 누구가 아니죠. 한 명인데 자기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죠. 기업 사냥꾼 면모 어디 안 가네? 이러잖아요. 진호 형이. 그래서 기업 사냥꾼이냐? 아니면 정말 그 기업의 어떤 변화를 일깨워내서 각성을 하게 만드는, 각성자 역할을 만드는 굉장히 선한 존재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 사냥꾼인지 아니면 정말 이거 변화를 시키는 것인지 그것은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바로 그냥 먹고 날르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정말 그 씨앗을 심어주느냐? 거기에서 갈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게 트렌드인 건 확실하죠. SM한테 온라인 인베스트먼트가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결국 이수만 총괄 프로듀스의 후진을, 퇴진을 일단은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태광산업도 어떻게 됐습니까? 태광산업도 계속해서 트러스톤 자산용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냈잖아요. KTNZ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다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행동주의 펀드라고 불리는데 왜 행동주의냐면 행동을 하니까. 여기서 지금 붙은 거는 플래시 라이트 캐피털 파트너스입니다. 여기서 지금 KTNZ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죠. 왜? 지배구조 개선해라. 그리고 한국인상봉사 인적 분할해라. 어차피 물적 분할했을 때 굉장히 시장의 반발이 컸으니까 인적 분할을 하고 그 이유는 담배를 팔면서 인상을 팔기는 굉장히 이상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인살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못 받는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게 나중에 무슨 기업 사냥꾼이 될지 정말 이 어떤 한 축으로서 씨앗을 담당을 하면서 그 기업과 같이 성장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뭔가 변화를 시키게 하는 그냥 가만히 그냥 맨날 똑같이 자전거 페달 밟듯이 가던 사람에게 뒤에서 밀어주거나 혹은 넘어지려고 하는데 옆에서 받쳐주거나 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KTNZ가 일단은 변화를 시도하게끔 하는 옆에서 그런 찔르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KTNZ는 지금 내수시장에서 일반 담배 점유율 65.4% 점유율이 압도적 1.1m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자담배 시장이 커졌죠. 전자담배 시장도 47%로 1위를 먹었습니다. 1위를 팔면서.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파라다이스의 향후 모멘텀. 중국인. 중국인들이 지금 면세점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면세점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일본인 VIP가 들어오면서 일부 카지노주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면세점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면세점에서 판매 1위는 인삼과 홍삼입니다. 다른 화장품도 아니고 김도 아니고 화장품, 이 김을 다 누르고 인삼, 홍삼이에요. KTNZ의 인삼, 홍삼은 엔데믹의 수혜주이자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의 수혜주인 것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면세품목에서 제일 노리는 게 담배랑 인삼, 홍삼이에요. 그리고 특히 한국 홍삼이나 한국 인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이 쇼핑을 왔을 때 이 보따리상들이 쓸어가서 중국에다 파는 제1의 품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설아수라든가 엘지생활관계의 더 히스토리 오브 후가 아니고 KTNZ의 인삼, 홍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봉쇄가 완화되고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면세점 쇼핑을 나선다고 하면 KTNZ의 인삼, 홍삼 매출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플래시 라이트 캐피털 파트너스랑 진짜 공개 토론을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말한 대로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인삼의 잠재력이 면세점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만약에 그 지점을 플래시 라이트 캐피털 파트너스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떤 다른 수급 주체가 또 여기 들어오게 된다면 KTNZ의 상승은 더 불을 붙겠죠. 불이 붙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배당 수익률이 6%가량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배당주의죠. 왜 매력적인 배당주의냐면 배당 수익률이 단순히 높아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아도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면 시세 손실로 다 내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KTNZ는 느릿느릿하긴 하지만 어쨌든 망하지 않고 2001년에 13,000원에서 16년에 13만 9,500원까지 장기적으로 10배가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이도 챙기면서 배당도 꾸준히 주는 배당 성장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굉장히 좋다는 판단이 듭니다. KTNZ 행동주의 펀드의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실적과 배당의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도 잠깐 알아볼까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도 좋은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뭐냐면 2008년도 우리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지금 이 부분에서 10년 선을 계속 타고 오다가 재작년이죠. 20년도에 여기를 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보다 이 KTNZ는 영향이 더 컸던 겁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이 붕괴돼 물론 세계가 다 붕괴되지만 미국 본토가 붕괴되는 상황보다 코로나19로 중국이 막힌 게 KTNZ에게는 더 큰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10년 선을 안 깼는데 지금 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깼던 원인이 뭡니까? 중국이죠, 결국.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사실 말은 안 하고 있으나 중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풀리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지금 10년 선이 돌파가 되었어요,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다시 복귀를 한 거죠. 이 2020년과 2021년의 2년간의 흐름은 블랙스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확률이 물론 이 과정은 없으나 그랬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선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적인 우상형 채널로 다시 복귀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아까 전에 인삼공사, 분할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뭐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기업들처럼 나눠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변화를 이끌려야 하는 마음에 그 어떤 충격을 주게 된다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만 원대 복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